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75년 전 창설된 이래 유럽 안보에 있어 미국이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으로 남아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결성된 나토는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공격을 받으면 서로를 돕겠다는 약속 아래 미국과 유럽 11개 국가로 처음 출발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나토의 대응 그리고 유럽 안보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관한 입장은 미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나토 지도자들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년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 키롤라이나에서 열린 유세에서 나토 회원국들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지난해 나토에 가입하면서 소련 붕괴로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이후 가장 큰 확장이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에 함께 맞서는 것은 나토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우산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관해 물었던 한 나토 지도자를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안보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미국에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적인 영국 TV 방송인 GB 뉴스에 출연해 모든 회원국이 정당한 몫을 지불한다면 나토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단합돼 있다며 나토는 자신의 재선 캠페인 외교 정책 목표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단합돼 있다며 나토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러 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